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사주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사주분석 주인공은 63세된 여성입니다. 이분의 직업이 좀 특이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소설가인 김훈씨가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올라가는 과정에 다 소모하지 말고 마지막 한숨을 남겨놓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기호의 실전사주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실전사주분석 신청합니다. 이분은 여자분이시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알게 된 분입니다. 직업이 무당이신데 젊었을 때부터 굴곡이 심한 인생을 사셨고 이 일 저 일 하다 결국 20대 후반에 신을 받아 무당의 길을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자매들은 모두 잘 풀려서 잘 살고 있고 성공했는데 본인은 몇 년 전부터 손님도 없고 몸은 아프고 수술도 여기저기 여러 차례 했고 최근에도 병원 신세 여러 번 치셨다고 합니다. 남편도 일찍 떠나보내고 20대 후반 아들도 있는데 앞으로 이분 삶은 어떨까요? 첫 번째 결혼은 사기로 실패했고 두 번째는 아들을 한 명 낳았지만 사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 글을 읽어보신 것처럼 이분이 직업이 무당입니다. 무속인이고요. 올해 63살입니다. 결혼을 두 번을 실패했고요. 첫 번째는 사기 결혼을 당하셨다고 했고 두 번째는 아들을 한 명 낳았는데 사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손님이 없고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을미년 갑신월 신유일 무술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둘, 화기운은 없고 토기운이 셋, 금기운이 셋, 수기운이 없습니다. 이 사주는 비경업체에 해당하는 금기운과 인성운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강하면서 화기운하고 금기운은 없습니다.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관성운에 해당하는 수기운과 그리고 관성운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사주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은 오행이 골고루 들어있는 사주가 좋은 사주인데 이렇게 치중되어 있다는 것은 약점을 갖고 있는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특징이 강한 거니까요. 그 특징에 맞게 내가 직업을 구한다든가 그러면서 거기에 맞게 잘 산다면 얼마든지 멋진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속인이라든가 아니면 스님이라든가 종교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됐을 때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지를 봤을 때 화개살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분도 지지 네 글자 중에 두 글자가 화개살이잖아요. 이 화개살의 특징이 뭐냐면요. 철학이라든가 종교 같은데 심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무속인들도 신을 받았다느니 이런 말을 하지만 종교인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넣어줘야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수녀님들이나 무속인들이나 무당이나 똑같이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금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유금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예지력이 좀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수무당이라고 하나요. 남자 무당들 보면 닭 벼슬을 머리에 쓰고서는 구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쪽이 사주 상담을 한다든가 무속인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있잖아요. 남자운이 안 좋단 말이에요. 결혼을 두 번이나 실패를 하셨는데 지금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에는 가정운이 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비경겁제도 강하면서요. 식신상간운과 관성운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성운이라는 것이 남자 남편을 나타내고요.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이 자식운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운이 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들 한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일단은 남편운이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분은 여자에게 있어서 가정이라는 것은 자식하고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사주원국에 없다는 거 이 점에서 큰 약점을 갖고 있는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지지에서 봤을 때 이 술도까지 금기운으로 변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비경겁제가 친류술로 방압이 되니까요. 비경겁제가 대단히 강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부부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의심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도 전문직이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교인들도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도 전문직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지금 잘 보세요.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니까 금기운과 토기운이 기신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44살 기축대운 이후로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관성운은 없지만 결혼 정년기에 14살서부터 33살 사이에 남자운에 해당하는 관성운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4살서부터 33살 사이에는 자식운을 나타내는 수기운이 대운에서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혼을 제때 확인을 했고 그리고 아들도 낳았는데 결국은 결혼에 모두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44살서부터 53세까지는요. 이 기축대운이 일단은 위아래로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토기운은 기신운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축토가 들어오면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술토하고 미토가 끝에서 끝으로 떨어져 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강도가 좀 약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축토가 어차피 기신운으로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 삼형살의 영향까지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54세서부터 63세까지 최근까지는 청가능금디온 지지는 인류원진살이 들어왔고요. 내년서부터 시작되는 신묘대온은 지지가 묘유충으로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일단 흘러가는 운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봐야 되고요. 특히 내년이 무술년이잖아요. 그럼 내년 무술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인성운이 강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성운이라는 것이 뭘 극하죠? 식신상간운을 극하잖아요. 토기운이 수기운을 극합니다. 그러니까 식신상간운이라는 게 건강운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몸이 더욱 아파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요. 내가 꼭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보람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의 월운인데요. 월운이 1월달 개축월서부터 12월달 갑자월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기운하고 토기운이 기신운이라고 봐야 되니까 7월달, 8월달, 9월달 1년 중에 이때가 가장 안 좋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지가 묘유층으로 깨지는 3월달 을묘월 3월달 을묘월 같은 경우는 청간지지가 다 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3월달 을 가장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8월달, 9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이때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다른 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63세에 된 여성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분이 무당이라는 독특한 직업을 갖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운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운이 들어오면 그걸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난 좋고 운이 나쁘면 난 나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운이 나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운은 비록 나쁘지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운이 안 좋으면 일은 벌리지 않는 것이 좋고 조용히 보내는 게 낫죠. 다른 사람들하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목돈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보낸다면 얼마든지 다른 해에 비해서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교회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